오늘은 13주 차입니다 오늘은 셀렉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셀렉션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오브젝트 셀렉션도 있고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서브 오브젝트 레벨의 셀렉션도 있어요 어 제가 전문 용어를 쓰고 싶어서 쓰는 건 아니구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읽은 것 뿐입니다 주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주전자를 에디태블 폴리로 컨버팅 하면 에디태블 폴리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하게 되는데 모디파이 패널에 보시면 에디태블 폴리라고 보이고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보이는 여기 버텍스 엣지 보더 폴리곤 엘리먼트 밑에 셀렉션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해야 될 경우도 있고 얘를 선택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콘을 선택해야 할 경우는 선택에 대한 다른 레벨에서의 선택 부분을 이용할 때 선택을 하게 되구요 위에 있는 것은 그럴 수가 없죠 해당하는 부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키가 먹지 않기 때문이죠 선택은 이렇게 해놓고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선택할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죠 사각형을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또는 지금 보시면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을 선택 드래그 할 경우에 사각형이 점선으로 보이게 되구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경우에 실선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거는 폴리곤 레벨일 때 더 잘 보이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 폴리곤 같은 경우는 걸쳐 있는 모든 폴리곤이 선택됩니다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걸쳐 있는 것들은 선택이 되지 않고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크로싱 윈도우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맥스에서는 이 기능을 자동으로 실행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즈에서 혹시 이제 잊어버리신 분들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프리퍼런스 부분에 보시면 제너럴의 씬 셀렉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토로 윈도우하고 크로싱을 방향에 따라서 하게끔 하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 크로싱이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크로싱이거나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언도 횟수나 그리고 스피너 스냅 간격 이런 걸 조정해 놓으시면 더 좋겠네요 오케이 거기서 해 놓으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셀렉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셀렉션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숨겨진 기능들이 있습니다 버텍스를 선택하고 이 둘레로 이렇게 가는 방향 쪽으로 버텍스를 선택하고 싶을 경우에는 같은 방향 쪽에 있는 버텍스를 Shift 클릭하면 바로 선택됩니다 위쪽으로 가고 싶을 경우에는 위쪽으로 가는 버텍스를 선택하면 이쪽 방향으로 선택이 되죠 그리고 꼭 두 개가 필요하다는 소리죠 두 개가 있어야 해당하는 방향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이쪽으로 두 개 이쪽으로 두 개면 당연히 십자가 되겠죠 Shift를 제가 클릭하고 한 겁니다 클릭 Shift 클릭 Shift 클릭 이렇게요 Shift 클릭이 그런 겁니다 엣지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클릭 Shift 클릭 이쪽은 안 되겠죠 네 당연히 선택된 게 없잖아요 Ctrl Shift 클릭 이렇게 하면 되죠 엣지는 틀리죠 그 다음에 보더는 뭐 어차피 뚫려있는 부분만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 상관이 별로 없고 선택에서는 폴리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폴리곤 선택하고 이쪽 방향 쪽으로 선택하면 둘레가 선택됩니다 바로 옆에 것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죠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방향을 알기 위해서 아니면 이쪽 그 다음에 Shift 클릭 이렇게 되겠죠 Shift 클릭 Shift 클릭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선택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답니다 또 한 가지 보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라는 건 어떤 거냐면 뭐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해놨는데 여기 보도에 있는 보도에 있는 엣지는 선택이 되지 않아야 됐다 그럴 경우에 보도로 가서 알트키를 눌러서 선택을 보도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엣지로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도 부분을 뺄 때는 보도로 이용해서 엣지가 선택된 부분에서 특정 부분 이 테두리 부분은 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도를 쓸 수도 있어요 꼭 보도만 이렇게 선택되는 게 아니라 엣지하고 같이 선택을 공유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보도는 지금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때도 엣지로 가게 되면 엣지로 그대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컨트롤 i 로 반전을 시키면 이 부분은 선택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것도 모델링이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활용을 잘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선택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 둘레로 선택하기 위해서 Shift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려면 지금 이쪽으로 가는 방향 쪽에 있는 엣지들을 쭉 선택하고 싶어요 아래쪽까지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저희는 링이란 걸 사용하죠 링 링 링 링 이렇게 같은 방향 쪽을 바라보고 있는 선택된 엣지를 똑같이 둘레로 선택해 줍니다 루프라는 거는 Shift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연결되는 엣지 연결되는 버텍스를 선택하는 게 루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선택하고 루프 이렇게 해도 되죠 여러분이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바로 루프가 될 겁니다 Shift 클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꼭 Shift 클릭을 할 거냐 아니면 선택하고 단축키를 이용할 거냐 이런 거죠 단축키가 아무래도 빠르겠죠 그래서 루프나 링에는 단축키를 지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빨리빨리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주전자를 지운 다음에 플랜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 이 들어 있는 리본을 열어놨는데 얘를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리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도 있고 트랜스폼도 있고 셀렉션도 있고 오브젝트 페인트도 있죠 리본 안에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나누는 거를 10개로 하겠습니다 색상은 회색으로 바꾸죠 선택을 보기 위해서 에디탭을 플리로 하겠습니다 엣지를 하나 선택하죠 엣지를 하나 선택하죠 이 엣지를 이쪽 방향으로 선택을 할 건데 하나를 건너뛰면서 선택을 할 거예요 이때는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에 있는 루프 명령을 사용하는데 루프에 있는 단 루프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닷 링도 사용하죠 저희는 하나 건너 하나씩 연결되지 않은 엣지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단 링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 건너 하나씩이 됩니다 밑에 보면 모디파이 셀렉션이 있죠 이걸 선택하시면 갭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핀을 눌러 놓으면 이게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선택하면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이 되죠 루프를 하게 되면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여기 하나 선택하면 똑같이 되겠죠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단 루프 단 링인데 만약에 두 개 건너 하나씩 선택한다면 갭을 두 개로 늘리면 당연히 가겠죠 똑같이 가겠죠 예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겠죠 밑에 거 선택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틀리게 지그재그로 선택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두 개 건너 하나씩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버텍스를 하면 어떨까요 버텍스 하나 선택하고 다 루프를 하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버텍스는 두 개를 선택해야지 가는 방향을 알고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을 해 줍니다 혹은 하나 두 개 건너 하나씩 선택을 해 주죠 다시 한번 두 개를 선택하고 단 루프를 해보면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두 개가 선택되고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이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 룰을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그재그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택을 해야죠 그래야지 여기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버텍스를 연결한다면 네 그런 겁니다 지그재그로 선택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요 제가 지금 탑에서 해야지 가장 빠른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네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 놓으면 지그재그 선택이 다 되겠네요 그죠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해놨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버텍스를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하면 음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선택에 대한 그런 겁니다 또 그 외에 선택하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루프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하셔서 어떻게 쓰면 좋은지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 더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도 있어요 뭐 이런 겁니다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선택을 하게 되면 옆으로 한 칸씩 늘리겠다는 플러스 하시면 이렇게 계속 늘어나죠 마이너스 하시면 줄어듭니다 없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 번개 표시된 거는 루프가 항상 실행되는 겁니다 링이 항상 실행되는 거라서 실행되고 있으면 엣지에서 보여드릴게요 실행되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루프를 해놓으면 자동으로 루프가 계속 되는 거죠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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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를 눌러서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루프나 뭐 이런 거 보다도 여기에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이 안에 4개의 폴리곤을 선택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4개를 클릭해서 선택하는 거 그리고 버텍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폴리곤 아이콘을 클릭하는 거 두 개의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드래그로 선택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폴리곤 아이콘들 서브 오브젝트 아이콘들을 이용해 선택할 경우에는 이렇게 버텍스 선택하면 버텍스가 연결되어 있는 폴리곤 연결되어 있는 엣지를 컨트롤 클릭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컨트롤이라는 건 그런 거고요 만약에 엣지의 테두리 폴리곤의 테두리를 선택하고 싶으면 쉬프트를 클릭하면 테두리가 선택됩니다 폴리곤 쉬프트 선택한 상태에서 버텍스 아이콘 클릭하면 테두리에 버텍스가 선택됩니다 폴리곤 쉬프트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엣지를 누르면 안쪽에 있는 것만 선택됩니다 테두리는 없어지죠 폴리곤 버텍스로 갈 때는 쉬프트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버텍스를 하면 안쪽에 버텍스 하나만 선택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이런 거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뭐라구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해당하는 연결되고 있는 것들이 선택이 되고 쉬프트를 누르면 테두리가 선택된다 쉬프트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는 안쪽에 있는 것만 선택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잘 기억하시고 쓰시구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 손에 익으시면 모델링을 빨리 할 수 있죠 나머지 아이디어 싸움이고 제가 여기다가 모양을 좀 만들어 볼게요 그래파이트 모델링 투레인인 토폴로지를 이용해서 이상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원하는 모양들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이상한 모양을 만들었구요 이 모양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셀렉션에 보면 여러가지를 할 수 있어요 다른 모양도 만들게요 플랜 기본 플랜 나눠져 있는 플랜 여러개짜리를 하나 만들고 얘는 15개씩 분할할게요 색상은 회색으로만 나오게 하겠습니다 랜덤 칼라를 체크하지 않고 회색으로만 계속 나오게 하면 회색으로만 나와요 그리고 둥근 물체도 하나 만들게요 둥근 물체 스피어나 스피어가 좋겠네요 그리고 박스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박스는 큐브 면을 좀 나눠서 모양을 좀 뺄게요 이런 물체들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물체부터 보면 에디테이블 풀리가 됐을 때 셀렉션이 뜨지 않습니다 왜 안 뜨냐면 오른쪽에 있는 셀렉션을 선택해야지만 해당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보면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네 가운데 있는 걸 제가 하나 열어 볼게요 이 부분이 열려 있어요 버텍스 선택할 때 오픈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한다 그러면 테두리 부분이 한 번에 선택됩니다 오픈되어 있는 버텍스를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카피도 있고 페이스트도 있는데 카피라는 거는 뭐 선택된 것을 복사해 놓는 기능이에요 얘 1번 조금 더 할까 얘 얘 얘 얘 1번 그리고 이렇게 밑에 부분 해가지고 얜 2번 이렇게 해 놓으면 선택이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죠 페이스트를 하게 되면 1번 복사된 게 다시 선택됩니다 다시 2번을 페이스트하게 되면 2번 복사된 게 다시 선택됩니다 밑에 보면 1번하고 2번을 플러스한 상태로 선택하는 게 있고요 1번에서 2번을 뺀 상태로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 카피하고 페이스트 인데 네 이걸 잘 또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위에 보면 네임 셀렉션이라고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A라고 기억시키고 여기는 B라고 기억시키고 여기는 C라고 기억시킵니다 폴리곤 작업을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C 부분이 필요했어요 Vortex에 와가지고 C 부분이 없어지면 여기서 C를 다시 선택할 수 있죠 아니면 A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B 혹은 ABC가 다 필요할 경우도 있는데 이 앞에 보면 ABC라고 되어 있죠 어쩌면 이렇게 ABC가 있는 줄 알고 ABC를 컴바인해서 D를 만들면 D를 선택할 수 있죠 여기 보면 D가 생겨서 이렇게 세 개짜리 세 개를 다 묶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셀렉션에 많이 쓰는 기능이고 기억을 시켜 놔야 될 경우가 꼭 있어요 모델링을 좀 쉽게 하거나 모델링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려다 보면 선택된 부분이 꼭 기억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어지면 또 일일이 선택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 셀렉션 기억시키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두 개 정도만 있는 건데 얘는 이 위에서 이렇게 해서 컴바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셀렉션에 vertex 부분이고 그 다음에 3D 물체에서 나머지는 설명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전자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네 주전자를 보면 에디테이블 폴류로 제가 컨버팅 했고요 vertex에서 콘 케이블 하는 게 있고요 콘 백스가 있는데 두 개의 모양을 보시면 움푹 들어간 형태 볼록 튀어나온 형태가 있습니다 온폭 들어간 형태에서 밑에 수치를 조정하면 들어가 있는 이렇게 온폭 오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선택을 먼저 합니다 여기 부분이 먼저 선택되죠 여기 모서리 부분이 먼저 선택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선택하고 싶을 때 쓸 수 있고요 반대로 이거는 볼록한 부분을 먼저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볼록한 부분 이렇게 볼록하고 여기 볼록하고 뒤에 볼록한 부분 여기 옆에 볼록한 부분 이것들을 기준으로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네 그런 명령이에요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얘는 뭐 폴리곤이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구요 많이 사용할 것 같진 않죠 그 다음에 여기는 노말 방향으로 그리고 각 방향에 의해서 X축 방향 여기 X축 방향이 있죠 X축 방향에 의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플러스 방향 쪽이 먼저 선택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4개짜리를 선택하시면 반전시킵니다 반전 그리고 Y축 방향을 하게 되면 다시 Y축 방향이 이렇게 선택이 되고 반전시킬 수도 있죠 Z축 방향이 많이 쓰겠죠 이렇게 해서 반전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요 얘를 보통 Dtach 해서 Dtach 카피하면서 하겠죠 복사된 거에다가 쉘 명령을 주게 되면 눈이 쌓인 것 같은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터보 스무스 이렇게 했죠 여기다 노이즈를 주면 이제 눈 쌓인 그 스크립트를 쓴 것처럼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이런 걸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셀렉션을 할 수 있는 것이 각축 방향으로 각도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전시킬 수 있다 이거고 또 한 가지는 퍼스펙티브를 이용하는 건데 퍼스펙티브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을 기준으로 30도 범위 안에 있거나 이 각도를 조정해서 90도 뒤에는 선택이 되지 않겠죠 보는 방향 3D 뷰에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3D 뷰에서 그래서 90도 방향에 아웃라인만 따고 싶다 그러면 아웃라인만 딸 수 있습니다 엣지라고 하면 이렇게 따겠죠 선택된 엣지들에 아웃라인만 따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필요하다면 아웃라인을 체크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보통은 폴리곤 선택을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더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선택하기 어려운 것들이 생겨요 이런 거죠 에디탭을 풀리해서 폴리곤들을 각각 베벨을 명령을 사용해서 로컬로 각 폴리곤마다 익스트루드를 했어요 이렇게 살짝 기울어지죠 오케이 하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윗면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높지 않고 굉장히 낮다면 이렇게 낮다면 이거를 선택하려면 확대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측면에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탑에서 보면 이게 그냥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면 각도를 0으로 1로 하고 선택하면 윗면만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 해볼까요 플랜을 가지고 제가 계단을 만든다고 하면 계단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계단을 만들 건데 에디탭을 풀리에서 얘를 끊어낸 다음에 만들어 볼게요 FFD를 적용해서 살짝 기울이구요 에디탭을 풀리에서 각각의 폴리곤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위쪽 방향을 보게끔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할게요 엣지를 선택하고 엣지를 선택하고 Shift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Vortex를 선택해서 웰드 시키면 계단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계단을 만들고 나니까 윗면을 선택하고 싶어요 뷰를 이렇게 살짝 돌리고 셀렉션에서 폴리곤을 각도 5도 정도 주면 선택이 한 번에 되겠죠 아니면 이쪽을 선택하고 싶으면 이쪽 뷰를 틀고 선택하면 앞면이 이렇게 선택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할 때 이런 방법을 쓰시면 Perspective를 이용해서 입체 뷰 뷰에서는 다 되니까 어떤 뷰에서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랜덤 셀렉트 랜덤 셀렉트 랜덤 셀렉트 랜덤 셀렉트 같은 경우도 엣지를 선택하겠다 25%를 선택하겠다 하면 25%에 있는 이 프로를 선택해주고 화살표 선택하면 이 스피어가 가지고 있는 엣지 중에 25%를 선택하는 겁니다 또는 25개의 개수를 선택하겠다 하면 25개의 엣지만 선택하게 되죠 100개라고 하면 100개를 선택하겠죠 랜덤하게 막 선택할수록 랜덤하게 선택됩니다 이런 선택이 저희한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모델링 하다 보면 그때 선택하시면 되죠 100%라고 하면 전체가 다 선택되겠죠 네 이런 거고요 만약 폴리곤 선택이라고 하면 폴리곤 50%를 선택하면 50%가 이렇게 선택될 거예요 랜덤하게 또는 제가 윗면만 선택했는데 선택된 부분에서만 다시 50% 선택해 볼게요 화살표 밑에 있는 화살표를 선택하면 선택된 것 안에서만 50%를 선택해 줍니다 밑에 건 선택이 되지 않죠 네 이런 것도 역시 뭐 기울어져 있거나 휘어있거나 이런 바닥면 모델링 우드플로어를 만든다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걸 쓰면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고요 또 벽면에 뭐 튀어나온 것도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절반을 선택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건 각 축에 따라서 선택을 해 줍니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이 있는데 XYZ축이 있죠 이 축에 따라서 X축 절반 그리고 뒤집고 혹은 Y축 절반 혹은 뒤집고 Z축 절반 뒤집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고 나머지는 크게 사용될 건 별로 없는데 개수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만약 이게 폴리곤을 선택할 건데 여기 가장 오른쪽에 보게 되면 여기 개수가 보이는데요 5개짜리 사이드에 5개짜리를 선택한다 그럼 5개 버텍스가 5개로 연결되어 있는 여기 폴리곤들만 선택해 줍니다 5개 여기 화살표는 뭐냐면 느는 5개짜리만 선택하는 거고요 아래쪽은 5개보다 아래에 있는 것들만 선택하는 겁니다 4개, 3개, 2개 2개는 없지 4개, 3개 이건 5개보다 위에 있는 거 6개, 7개 이런 거죠 8개 이런 것만 선택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시면 또 점이 여러 개짜리를 선택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없으면 말고 또 하드한 이 모서리 선택할 때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엣지를 선택하고 싶은데 이 모서리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하드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하시면 모서리만 선택해 줍니다 물론 정확하게 선택이 되진 않고요 이렇게 이제 빠지는 부분들이 생겨요 하지만 그래도 빨리 선택을 해 주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선택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기능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럼 더 좋겠죠 네 셀렉션이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 있으니까 셀렉션을 잘 활용해서 해 보시기 바래요 셀렉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드릴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해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겁니다 선택만 하고 끝나기면 너무 재미 없으니까 제가 간단한 예제를 하나 준비했죠 원래 세 개를 준비했는데 세 개를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훌쩍 가고요 뭐 이런 형태의 만드는 거랑 스플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 형태랑 또 한 가지는 위에 있는 이런 형태의 만드는 거랑 또 한 가지는 이런 조명을 만드는 거를 다 셀렉션이 필요합니다 물론 셀렉션이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두 번째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모델링 할 때 또 접근방법 중에 하나니까 저희가 모델링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 재미있을 거 같긴 한데 네 가장 쉬운 거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기회가 만약에 된다면 그때 해야겠네요 기회가 된다면 이걸 해 볼 건데 이거는 새로운 명령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꾸기는 작업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엣지가 삼각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직선으로 밑으로 다 연결이 된다는 거 밑에는 평면이라는 거 가 있네요 생각이 나시나요 네 이런 형태를 만들 건데 다 와이어로 되어 있죠 저희는 와이어에만 집중합니다 와이어로 된 이런 형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 형태를 만들면 저희 수업이 끝날 거예요 네 나머지 부분은 만약에 이번 과정에서 못 하게 되면 다음에 강제로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 형태를 만들 거니까 여기 옆에다 열어 놓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크기도 해라 이건 어떤 디자이너가 스케치를 한 거겠죠 그리드를 보이게 하고 여기다가 해 보겠습니다 다시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데 박스를 가지고 윗면만 꾸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랜을 가지고 윗면만 꾸기고 할 수도 있어요 플랜을 만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탑에서 15개 정도가 딱 보니까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해 보겠습니다 삼각으로 나눠져 있는 거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에디태블 플리를 에디태블 메쉬로 바꿔서 엣지를 그냥 보이게만 해 줘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에디태블 플리였을 경우에 위에 Subdivide 라는 거를 올려서 올려만 줘도 면이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면을 좀 덜 나누고 메쉬 스무스를 하거나 터보 스무스를 하거나 스위프트 루프를 하거나 테셀레이터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면 방향이 막 틀리게 생기죠 형태들이 더 달라질 겁니다 에디태블 플리로 컨버팅 했습니다 이 물체에 노이즈 라는 걸 주게 되면 노이즈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노이즈를 고르시면 됩니다 키보드에 N 자를 누르시면 노이즈로 바로 이동하죠 노이즈 모디파이어는 이 물체를 굴곡을 만드는데 현재 보시면 물체 플랜이 만들어졌을 때 플랜의 축 Z축은 위를 보고 있고요 X축 Y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플랜은 그런 축을 갖고 있죠 기본 축 Z축을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꾸겨집니다 Z축으로만 탑에서 봤을 때는 그대로 있어요 X축을 움직이면 X축 방향으로도 구겨집니다 Y축을 움직이면 Y축 방향으로도 구겨지죠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구겨지는 각 축 마다 값을 입력해서 물체 형태를 구길 수 있는게 노이즈입니다 기본 스케일이 1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구겨지는데 이 스케일을 줄이면 굉장히 불규칙하게 더 작게 징그럽게 구겨집니다 마치 휴지 같죠 이렇게도 구겨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 밑에 있는 값하고 같이 쓰이는 거고요 값이 줄어들면 네 그쪽 방향으로 징그러웠던 것들이 부드럽게 보이겠죠 네 이렇게 보이겠죠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모양하고 비슷해져 가고 있네요 xy축은 제가 값을 없게 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밑으로 직선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Z축 값만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프렉탈이라고 있는데 현재보다 더 더 징그럽게 더 조밀하게 예 불규칙하게 구길 수 있는 명령이에요 밑에 있는 걸 조정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스케일을 조정하셔도 됩니다 Z축을 조정해도 이 값으로 더 높아지고요 위에는 Z축 값을 조정하면 현재 설정된 값에서 변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만 바꿔서 보여줍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스케일이나 이런 걸 조정해 보시고 원하는 스타일을 만드시면 되죠 하지만 기본 형태를 조정하는 건 중요합니다 플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오른쪽은 올라가고 왼쪽은 살짝 그리고 중간도 살짝 올라가 있죠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여기도 밑으로 떨어져 있고 여기 중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FFD 3x3 3x라고 하죠 3x3짜리를 선택하고 컨트롤 포인트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FFD 3x3 명령어만 클릭해도 예 바로 컨트롤 포인트가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원하는 상태를 만들면 되죠 두 개를 선택하고 위로 올리면 일단 구겨지겠죠 가운데로 위로 좀 더 올려주면 더 구겨지겠죠 얘는 뭐 이렇게 이쪽은 좀 더 올려놓겠습니다 이쪽은 좀 내리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 네 기본 조정이죠 이런 기본 조정이 된 다음에 위에다가 노이즈를 적용하면 이 상태가 이렇게 구겨진 상태로 노이즈가 적용됩니다 노이즈 같은 경우는 밑에 애니메이트 버튼이 있어요 애니메이트라는 거는 그냥 저희가 아무것도 안해도 돼요 이 노이즈에서 이것만 켜주면 플레이를 시켰을 때 자동으로 징그럽게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저희가 쓸 일이 없죠 네 없어요 그리고 노이즈를 선택하면 기즈모가 선택이 되는데 기즈모를 움직이면 위아래는 어차피 똑같이니까 값이 그쪽이니까 xy축으로 움직이면 해당하는 값에서 형태가 변하게 됩니다 노이즈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저희가 보는 거는 오브젝트 형태에 해당하는 것만 저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고 있는 형태를 이렇게 돌리면서 원하는 값을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전 찾았어요 이렇게 찾으면 완성이 된 겁니다 에디태블 폴리 폴리가 되면 저희가 필요한 건 엣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엣지에서 모든 엣지를 선택하고 밑에 보면 크리에이트 쉐입 폼 셀렉션이 있습니다 선택된 거에서 쉐입을 뽑아내는 거죠 스플라인을 뽑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스무스로 뽑아내게 되면 네 그럴 경우도 있는데 부드럽게 곡면이 만들어지죠 곡면 그 선들이 곡선이 만들어지고 리니얼을 하게 되면 이 형태 그대로 선으로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현재 있는 플레이는 필요 없기 때문에 딜리티로 지워줍니다 그럼 이 선만 남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 부딪히죠 일직선으로 다 연결되게 밑으로 내린다는 문제에 부딪히는데 이때는 에디태블 폴리에 에디태블 스플라인에 세그먼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끄집어 내릴 건데 일단 버텍스의 상태를 보면 다 코너로 되어 있습니다 다 있네요 네 아무 벡터가 나오지 않는 상태는 코너인 상태입니다 세그먼트 세그먼트 옵션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 옵션일 수도 있어요 스프라인을 잘 사용하지 않으시면 커넥트라는 게 있고요 웰드라는 게 있습니다 웰딩 자동으로 점들을 붙이는 거고요 얘는 자동으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점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선을 만들어 주죠 밑에 거는 필요 없고요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Z축 방향으로 Shift 드래그 합니다 그럼 선들이 만들어지죠 연결이 다 돼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버텍스를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버텍스 같은 경우는 스케일을 이용해서 줄일 건데 스케일을 이용할 때는 선택된 것들의 중앙 중앙을 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축을 바꾸고 선택된 것들의 중앙이죠 이게 스케일을 선택할 때 3D 스케일 그 다음에 XYZ축의 스케일 두 번째께 저는 두 번째 거 선택하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Z축 방향을 0으로 만들면 축 0으로 만들면 평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면을 만들고 위치를 조정해 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회전시키면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일단 렌더레이블을 켜줘야지 되겠죠 렌더링이 되게끔 하려면 렌더레이블을 켜주고 롱탱글에서 0.5 씩 주겠습니다 0.3 씩 0.2 씩 주죠 F3번 F3번을 눌러서 상태를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그 형태죠 좀 더 밝은 색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모델이네요 혹시 이런 걸 만들어야 될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한번 이 커넥트나 3D 불치에서 스플라인을 떼어내는 거나 그리고 또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커넥트를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어서 해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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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